이건 아마 제가 거의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이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What up your RPQ입니다 전 재산에다가 제가 경험상할 수 있는 풀풀풀 레버리지를 써서 제 주식이라는 영역에서의 목표인 64래 1조를 초반에 증명하기 위해서 실전 주식투자 매매 기록에 가는 영상 1지 1기 실제로 제 친가친적 지인, 친동생, 엄마, 아빠, 지인들에게 똑같은 거 100번씩 물어보는 거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상 봐라 올릴 테니까 라고 생각해서 말해서 시작하게 됐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던 주식 실전 매매 일제 지금은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수요일 원래는 목요일 두 번째 주 목요일인데 이번 주에 구정 연휴가 있어서 하루 당겨져서 내일 10일 수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그때까지는 제가 항상 말하는 주식이 접근하는 영수인의 찐 세력들이 원하는 위치 지수 근처에서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제가 올려드렸던 또 스트리밍에서 말했던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당장 최근에 아 형광등 안 켰네요 잠시만요 형광등 켰습니다 자 빨간 펜 네 최근에 인기 없다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하이닉스 등등등 꼭대기에서 1월에 역대 사상 개미들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한동안 당장 가지 않을 거다 없단 없단 있어주면서 라고 물섬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걱정되고 고민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느낌과 이름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를 주면서 아 뭐 개미들이 외국인을 이길 것인가 기관을 이길 것인가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또 정치인들이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편가르기 단어를 막 유행시키면서 의도치 않았든 의도하였든 또 지수는 올라간 것과 동시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주식에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실제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주식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돈 좀 벌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프로가 아니고요 그리고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때 인생에 한 번 오는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웬만하면 다 갈 거다 그래서 자기가 수익을 내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점점 믿고 있고 수익은 점점 내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언론에서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운동 떠들어주니까 점점 더 많은 사상 최대 예수금이 올리고 있고 그러나 지금 역시나 프로가 아닌 경험이 없는 공부되지 않은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걱정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월비 따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점점점점 단타로 빠져가는 그렇기 때문에 근심 많고 걱정이 많죠 지금 1월에 물렸어요 물렸어요 물린 게 아 물린 게 아닌데 단타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이걸 아마 제가 거의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뭐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게 너무 많지만 2020년 작년 3월 바닥에서 남들 더 내려간다 WD 간다 뭐 W자 간다 이런 얘기할 때 최초로 글에 물려서 카톡으로 보내고 증명했던 것도 최초고 유일하게 거의 맞아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난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남들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 갈까 이런 거 얘기할 때 5000포인트 이렇게 쭉 간다라고 얘기한 것도 최초고 말로만 따든 게 아니고 풀풀풀 내버러지로 그만큼 확신이 있고 당연하면 해야죠 실전하지 않은 것 실천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이다 이건 제 명언이죠 거의 매일 증명해드리는 것도 최초지만 이 단어도 아마 이것도 아마 제가 최초일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나중에 까먹게 되면 이 단어가 혹시 유행을 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요 지금 동학개미운동이 아니고 라임 맞춰서 거의 도박개미운동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런 단어를 라임 때문에 생각난 것도 또 이렇게 단어를 아이야 듣기 싫은 단어 도박개미운동이라니 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도 위험성을 경고해드리기 위해서다 공부되지 않고 경험 없는 프로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this time is different no this time still say 여전히 똑같다고 그랬죠 존 템플턴 도박개미운동 그러니까 단타 그러니까 일기일기 하죠 조심해야 된다 제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여기 제가 예전에 최근에 주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물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에 대해서 올리는 것은 주린이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안목입니다 자기의 훈련된 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마음 0.001%도 없고 저는 100%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란 영역에서의 목표인 제64의 1조를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100%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 일지를 보시고 힌트를 받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더욱 좋고 그거는 금상첨화 제 입장에서는 보너스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가식적인 거를 성격상 싫어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그 솔직한 것이 차라리 가식적인 거나 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욱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검색창에 가셔서 꼭 단타 검색하셔서 보통은 제가 그냥 링크만 띡 띄워드리지만 링크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올라갔죠 이거 두 개 영상 왜 단타가 절대 안 되는지 특히 당시에 단타가 망하는 이유 그리고 초반에 올렸던 영상이라서 조회수는 적지만 결국 단타에 빠져서 스트레스 결국 위기는 기회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위기는 기회라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한다고 들어와서 결국 단타로 1도 손대 안 잡히는 어린이 주식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렸던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강세장에 단타를 하면 망하는 이유 등등등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요거 아니죠 주옥 같은 진짜 영상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여기 오른쪽 위에 요런 것들도 요거 아까 요거 아까 이번에 요거 두 번째꺼 등등등 전부 다 최근 영상들은 재미로 본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 월비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꼭 정주영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역시나 오늘 코스피 지금 좀 아까 장막을 했는데 조종장에서의 특징 올라가는 거 같이 반등하는 거 같이 보여서 조금 이것저것 탁 오니까 응 주로로 흘러내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 반등 하나 아유 업다운이 심어져 당연히 코스피보다 반등 하나 들어가니까 주로 흘러내리고 웬만한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일거다 한번 쭉 볼까요 상위종목 삼성전자 응 흘러내렸고 SK하이닉스 응 흘러내렸고 BBIG 응 흘러내렸고 네이버 어 버텼네 그렇다면 카카오도 버텼겠네 카카오 어 얘도 버텼네 오히려 올랐네 응 강하네 조정장에서 왜 조정장에서 강한가 주도주 선별한 방법 등등 제가 여태까지 이거 또 올려드릴게요 오른쪽 위에 링크가서 꼭 시리즈별로 있으니까 보시고 흘러내렸고 인터넷 이쉬 카카오 네이버만 조금 버텼었고 흘러내렸고 바이로직스 셀트리온 흘렀고 소외받았던 관심이 아니었던 주도주에 전혀 멀리 있던 잡주라고 포함되는 이번 강세장에서 포스코같은 경우 안사 안사요 코스닥도 셀트리온 브라더스를 같이 가죠 응 흘러내렸고 그리고 인기검색 종목 잠깐 보면은 뭐 처음 보는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 신규종목 저는 안한다 나의 기준과 철학 여러분의 기준과 철학은 무엇인가 선도되지 않는다 뭐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종목보수 안가볼거에요 몰라 파마 어쩐거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겠지 근데 관심 없어 아예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을 갖냐 100개 중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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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만 알고 그중에 5개는 오를거 같다는 프로의 촉 내릴거 같다는 프로의 촉이 있으면 이거만 이거만 들어가도 50% 이상 맞을까 말까 물론 지금은 대세강세장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진짜 90% 이상 맞고 있지만 모르는건 모르는거다 모르는건 왜 건드려 됐어 이거만 열심히 내가 아는 영역만 열심히 해도 64에 1조 되는데 왜 리스크를 감당하려는가 왜 알려고 하는가 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가 쓸데없이 LG전자 오늘 반등처럼 보이지만 역시나 이슈바드니까 그때서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들어갔지만요 여기서 횡보종 마찬가지다 그쵸 코스닥 중에는 현대바이오랜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볼게요 SK 어쩌고 바이오랜드인가 그랬는데 바뀌었죠 이름 얘는 좀 올랐네요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볼 때는 이제 저는 플러스로 전환됐구요 별로 중요한거 아니다 왜 제약바이오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제가 678번정도 말씀드린 것 같구요 하나 교훈만 보자면 1봉으로 봤을 때 응 결국 거래량 양봉 뚫었죠 여기까지 원금만 오면 원금만 오면 눌렸던 사람들 지루지루하고 그쵸 상승률의 90% 이상은 뭐라고요 5% 미만에 다 일어난다 보유 날에 5% 미만 물론 또 한 번 이렇게 됐으니까 또 한 번 눌려줬다 갈 수도 있어요 한참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루 뭐 이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3일 뭐 4일 뭐 4,5일 안에 여기까지 뚫어줄 거고 그 이상 또 올라갈 거다 왜 지금은 인생에 한보로는 대세 강세장일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당연히 제가 아까 올려드린 오른쪽 위에 또 여기 새로운 예언 영상 올려드릴게요 제가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다는 영상 작년에 아주 옛날에 지인들이기는 3월부터 말했고 그 전부터 말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금 늦게 말하는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간다 라고 말했던 영상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리니까 꼭 가서 보시고 그냥 예측 정도 아니고 예언이다 이거 미래의 성지가 될 영상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다 아이 미쳤다 이거 진짜 그쵸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도 최소 2천 제가 예전에 시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음속으로는 3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내 기록이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말해야 되니까 2천 정도만 한 2천에서 2천 좀 넘게 정도만 대외적으로는 지렸지만 마음속으로는 2천 5백 3천도 보고 있다 근데 코스닥 올리려면 뭘 올려야 되냐 제약바이오 올려야 된다 제약 예전에도 보여드렸고 근데 코로나가 어쩌고 코로나가 어쩌고 코로나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 코로나 때문에 올랐니 코로나 때문에 올랐니 제약바이오는 안 돼 제약바이오 안 돼 라는 이슈를 계속 보여주면서 몇 년 전에도 몇 번씩 다 제약 아니야 코로나를 핑계로 한 제약바이오의 법을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꼭 가서 보시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월봉 분포도가 제약바이오가 많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순환하며 돌아갔고 올라갔고 순환하며 돌면서 올라갔죠 대부분 그러면서 제약바이오는 아니구나 제약바이오는 아니구나 실내제 같은 몇 개 이슈 터트리 주면서 정치랑 결탁한 친구들 제약바이오로 초반에 올려줬죠 그리고 순환하며 대양주 위주로 끌어올려줬고 마치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제약바이오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몇 개 조금 비중 포트폴리오 맞춰주면서 까줬고요 자 이제 코스닥 코로나랑 상관 좀 하지 마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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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이 코로나니까 코로나랑 자꾸 연관되는데 주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얘가 간다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그러면 뭐로 움직여줄까요 15002000이죠 자 기분 좋게 한번 그려볼까요 후 2000까지만 갑시다 그쵸 꽤 많이 가니까 그 정도도 여기는 자 미지의 영역 마음속의 영역 자 뭘 올릴까요 뭐 다 올라가겠죠 웬만하면 그러나 아니 제약바이오 중에 반은 오르지 않겠니 막말로 역으로 표현해드리면 이해할 수 있게 제약바이오 한 20개 시청별로 들어갔으면 그중에 반은 상패당하고 반이 해줄 거다라고 했지만 반이 상패당하겠습니까 반은 못해도 본전 나머지 반이 올라가야 2000포인트 가죠 그럼 이렇게 될 줄 어떻게 하냐 양털깎이다 영순이 왜 양털깎이냐 그것도 역으로 얘기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꼭 가서 정중해보시고요 내일 제가 일요일 밤하고 수요일 밤 10시 반에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으니까 그 스트리밍 생방송의 라이브 마시도 있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조심해야 된다 동학 개미 운동이 아니고 도박 개미 운동이 될 수 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제3번 뭐 내일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뵈요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세요 Peace out